최은식 장수군수를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수군수 최은식입니다. 먼저 장수군민들과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장수군수로 취임한지 엊그제였는데 벌써 3개월이 지나 4개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민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장수군 발전을 위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심없이 앞으로 또 달려나갈 계획입니다. 국민들께서 장수군의 새로운 도약 발전을 약속드렸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공직자분들께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제가 주문하였고 모두 잘 협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직자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한 장수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취임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을 직접 평가해 보신다면요. 지난 100일은 저희가 약속한 행복한 장수를 설계하는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변화와 혁신하는 장수군의 키튼을 만들어내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한 장수를 군정직표로 정하고 제가 가장 먼저 대표 경약인 농산물 안전기금 조성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제 취임 1호 결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소통,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쳤습니다. 가장 먼저 현장에 살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저희가 점검하였고 현장의 목소리를 꼭 담았습니다. 또한 읍면을 다니면서 국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대한노인회, 청년, 시장 상인회, 임업단체 등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하는 자리도 자주 만들었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장 방문도 하면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추진되는지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간담회와 현장을 통해서 만난 분들이 이 시간에 빌어서 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동안 해오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소통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위해서 100일 동안 달려오셨는데요.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왔나요? 가장 많이 나온 것은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변화와 혁신을 해돌라 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네. 좀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이 조금 그동안 있으셨나 봅니다.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이렇게 지난 100일 성과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찝을 수 있는 거는요?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공무원들이 많이 변화하고 혁신하였습니다. 아, 네. 그래서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 저는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변하셨다. 왜 변하신 거죠, 갑자기? 공무원들한테 제가 해줘야 될 것은 사기를 진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변화하고 혁신하면 국민들이 피부적으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고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한 건 장수의 공무원들이 변화하고 혁신하여야만 장수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약속을 하였고요. 그게 실천됨으로써 장수가 좀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 그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이 저는 밑받침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좀 진작시키는 그런 100일을 보내셨군요. 또한 아울러서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성과라면 보이는 성과는 현안 해결을 들 수 있습니다. 농촌 공간정비사업 공무원 선정으로 저희가 총 사업비 154억 원을 확보했고요. 장계면 행정복직센터 신축예산 2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및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사업 선정 등 장수근 미래 발전을 위한 든든한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네, 장수근도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군요. 여기에 예산을 확보를 하셨습니다. 반면에 좀 아쉬운 점이 없으셨어요? 아쉬운 점은 국가예산 발굴에 미진했다는 점이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지금 확보 시즌이거든요. 네, 중앙부처하고 저도 국회를 자주 방문하고 싶은데 발굴이 좀 저저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를 방문할 기회가 제가 생각보다 좀 적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장수근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가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국가예산 사업 발굴에 더욱더 매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사업 발굴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열린 군정과 공직자 혁신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사업 발굴도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오늘 제가 이제 내년도 국가예산 발굴 사업을 보고를 받았는데 80개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중앙부처를 제가 자주 방문하고 국회도 좀 자주 방문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80개 사업이 이미 좀 발굴이 된 상태군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70개의 공약을 또 확정했다 이렇게 또 밝히셨는데 이 부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선거에 출마하면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공약을 위해서 국민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민선 8기 분야별 공약 사업으로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12건, 행복한 일상의 희망복지 16건, 미래농업중심 부자농촌 18건, 공존하는 장수의 문화관광 13건, 희망을 키우는 미래교육 11건 등 5대 핵심 전략을 바탕으로 70개의 역점 공약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장수의 농산물 안정기금 400억 원을 통해서 장수군 농민들이 안심하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장수군 농업활동에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하였고 유통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형 농촌인력지원센터 사업을 도입해서 고질적인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농업을 위해서 스마트팜 유치와 농군사관학교 운영, 네드연구소 설립 등을 추진해서 장수군의 농업을 미래농업중심의 부자농촌으로 발전시키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교육예산 2배 확대,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운영, 청년발전기금 100억 원 조성, 청년임대아파트 100호 공급 등 교육청년정책도 적극 지원하여 장수군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농산물 안전기금 조성이 좀 궁금한데요. 이 농산물 안전기금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농산물 안전기금 연 100억 원씩 저희가 조성을 해서 농민들에게 최저 농산물 보상제를 시행을 하고 유통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 농산물 안전기금이 있으면 농산물값이 폭락하더라도 밭을 다 갈아엎는다거나 이런 일은 좀 없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네, 전면적으로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래농업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공약이 있네요. 부자농촌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장수의 가장 큰 문제점, 이게 뭘까? 그리고 이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장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라북도도 공통사항이라고 보는데 지역균형발전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의 소외지역이라면 장수구는 14개 시군 중에서 또 가장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변방, 전라북도의 변방, 장수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만 해도 전주만 해도 10시에서 12시까지 버스,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고 병원도 선택의 폭도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장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여건을 많이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수의 가장 문제점 중에 제가 삶의 문제점 중에 세 가지를 본다면 교통, 교통, 그다음에 의료 문제, 교육 문제입니다. 교통은 7시만 되면 끊어지고 의료는 종합병원 하나도 없고 교육은 저희가 아이들한테 학원도 제대로 받게 할 수 없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도시민들한테 도시의 아이들보다 차별 없이 하기 위해서 대도시의 종합학원 강사를 유치한다든 등 그래서 교육 여건을 아이들한테 개선해 주고요. 또 아이들의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는 등 그다음에 아이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을 때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수에서 애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네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 공교육도 강화하면서 사교육도 결합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 해외 유학까지도 장수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많은 부모님들이 장수에 살아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네. 우리 장수 교육장님하고 지속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장수근의 아이들이 미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책에서 소외받지 않고 도시의 아이들과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기인의 교육여산 2배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풀뿌리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청소년 바우처를 추진하는 등 각종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발굴하고 또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애양교육진흥재단이 있는데 저희가 100억 원의 기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교통이랄지 에너지 의료 등 많은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지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지역민들에게 차별받지 않도록 행복한 장수 살고 싶은 장수 만들어드린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장수하고는 조금 인연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제 친한 친구도 그렇고 저의 친인척도 그렇고 장수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장수에서 집을 구해서 살고 싶은데 왜냐하면 출퇴근이 너무 힘드니까 집을 구해서 살고 싶은데 아파트도 없고 그렇다고 원룸도 없어서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아, 맞나요? 네. 지금 장수의 아파트 가격이 전주하고 비슷합니다. 정말요? 네. 한 3억 가구 있습니다. 비싼 데는. 왜 그렇게 없어서요? 그만큼 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장수의 읍 소재지만 많은 분들이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장수가 7개면이 있는데 장수읍은 인구가 읍 소재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인근, 장수읍 인근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많이 줄어들고 있죠.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읍 소재지만 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네. 이런 주택 공급 관련해서도 해결 방안이 좀 있으신 거죠? 저희가 지금 LH를 통해서 임대주택을 금년 중에 신축하기로 했고요. 네. 또 저희도 나름대로 청년들을 위해서 살기 좋은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위해서 청년들을 100호 임대주택 마련하기로 이미 LH하고도 약정을 좀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지인들이 오늘 꼭 이 방송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교육, 교통, 의료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이 돼서 정말 살기 좋은 장수, 행복한 장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수에서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화제를 모은 축제가 열렸었죠? 네.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제16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장수군 의암공원 및 누리파크에서 개최됐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초의 레드컬러 페스티벌인데요. 레드컬러 페스티벌이요? 네.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가 되어서 60개의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장수의 한우, 사과, 오미자, 토마토 등 신선하고 건강한 레드푸드를 선보였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장수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했고 트로트 페스티벌, 레드콘서트, 낭만 콘서트 등 많은 공연도 펼쳐서 많은 볼거리, 재미있는 체험과 추억을 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선사해 드렸습니다. 네. 제가 한 4, 5년 전에 갔었습니다. 장수랑 사과랑 축제. 네. 한우 탈 쓰고 막 돌아다니시고 사과 이렇게 사과 들고 이렇게 많이들 행진 같은 것도 하시고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이게 벌써 4, 5년 전이니까 올해 장수랑 사과랑 축제에 가신 분들이 굉장히 반가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은식 장수 군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제에서 만난 농축산물이 아주 신선했을 것 같습니다. 벌써 레드니까. 장수 농축산물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장수 군은 백두대간을 경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호남과 영남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고 60년 고개를 통해서 영혼함을 잇는 상생과 화합의 최적지의 장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장수는 금광의 발원지인 뜸봉샘이 장수 군의 위치에 있고 장안산, 팔공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뜸봉샘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전주 시민들이 먹고 있는, 마시고 계시는 물도 저희 장수 군에서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농업 환경을 말씀드리면 해발 400에서 600구지 지역의 고냉지에 큰 일교차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한여름에 사실 열대야 현상도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청정 지역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수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은 일교차가 크고 고냉지 지역의 특성, 그 다음 깨끗한 물로 재배된 농산물이기 때문에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수에서 생산되는 장수 한우는 청정고원, 아까도 말씀드린 건 청정고원의 각종 미네랄 성분, 풍부한 음영수와 일교차가 있기 때문에 육질이 굉장히 단단하고 담배 고소하기로 정평이 나 있어서 이번 축제 기간에도 매우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 장수 한우가. 저는 장수 한우가 어떤 특징이 있나 이렇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 일교차하고 맑은 물 때문에 이렇게 육질이 좋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신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장수가 언제까지 한우하고 사과로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지금 장수뿐만이 아니라 여러 농촌 지역에서 쌀농사만도 질 수 없고 여러 가지 장물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장수에서는 어떤 장물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나요? 제가 이제 선거 기간 중에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장수에서 커피가 재배되고 있고요. 동촌마을 이런데 거기서 한 농가가 지금 커피를 재배하고 있고 그다음에 딸기도 개남 소재지에서 한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리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체리요? 네, 네. 현재는 많은 농가들이 재배하지는 않지만 시범적으로 그분들이 잘 성공하고 재배에 성공한다면 장수의 앞으로 미래농업의 부가가치가 꽤 클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제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제 커피를 또 많이 마시니까 장수에서 나오는 커피 되게 기대가 되긴 하는데 커피는 약간 더운 나라에서 재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수에서 재배되는 커피는 산도가 높답니다. 아, 시큼한 맛이? 네, 커피는 저도 커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커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산도가 높아야만 좋은 커피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 남쪽에서는 꽤 많이 재배된 걸로 아는데 그 지역보다 산도가 높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훨씬 높다고 그분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후의 영향일까요, 이것도? 그것도 일교차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이런 일교차, 장수의 그런 일교차로 산미가 풍부한 그런 커피가 나올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커피들도 보면 대부분 고원지대랍니다. 이디오피아 막 이런 데. 아, 그렇군요. 네, 케냐랄지. 그래서 장수에 있는 커피도 재배량은 적지만 산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분들 말씀으로는 굉장히 좀 부가가치가 앞으로 잘만 하면 높을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언제쯤 먹어볼 수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하는데 저도 지금 아직은 못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수확이 되면 한 번 초대한다고 저한테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렇게 장수 커피 너무 기대가 됩니다. 체리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체리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데서 재배가 되면 조금 유통이나 이런 거에서 비용이 절감이 되니까 또 체리도 먹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장수에서 그 장수의 그런 기후를 이용한 다양한 작물이 생산이 될 것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과 전라북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번 해 주실까요? 전라북도 CBS 라디오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인사 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수 국민들과 청취자분들에게 소통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전북 CBS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장수 군과 장수 군민만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저에게 주신 소중한 4년의 귀한 시간을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국민들이 행복한 장수, 잘 사는 장수, 삶이 있는 장수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바쁘게 뛰겠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한 장수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꼭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날씨가 매우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남은 한해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히려 이제 전북 CBS에서 우리 장수 군수님이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장수 군민들을 위해 또 전북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체장 취임 100일 인터뷰 지금까지 최훈식 장수 군수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